배우 유준열을 중심으로 환승연의 해프닝이 벌어지며 하루종일 온라인을 장악했는데요. 유준열이 배우 한소희와 하와이에서 데이트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전 연인 혜리는 즉각 불편한 심기를 보였어요. 한소희도 곧장 환승연애를 부인했지만 결국 현재의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두 여자의 신경전이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당사자 유준열만 입을 닫고 있었죠. 지난 15일 온라인상에 유준열과 한소희가 미국 하와이 호텔 수영장에서 데이트 중이라는 목격담이 나돌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처음 주장한 이는 두 사람을 한국의 톱배우들이라고 소개하며 출연작들을 나열했어요. 이후 유준열과 한소희는 소속사를 통해 하와이 체리를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사생활 공간에서 나온 목격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 친한 친구들과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 그 이상은 모르는 부분이다. 사생활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유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을 부추겼어요. 유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이 뜨겁게 달아오는 이유는 2023년 11월 유준열이 혜리와 오랜 열애를 끝냈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 한소희는 유준열의 사진 전시회에 방문한 사실이 다시 드러나며 환승열애설이 제기됐어요. 때마침 혜리는 자신의 채널의 하늘 배경 사진과 함께 재밌네 라는 짧은 심경을 적어 올렸어요. 게다가 결별 발표 후에도 혜리는 유준열과 팔로우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날 단번에 언팔로우하며 남아있던 관계마저 끊어냈죠. 이는 혜리가 유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에 보인 반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어요. 결국 유준열이 혜리에게 한소희로 환승했다는 여론이 확산됐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한소희가 나섰어요. 한소희는 저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친구라는 이름하에 여지를 주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관계성을 부여하지도 타인의 연애를 회방하지도 않는다. 환승연애는 제 인생에 없다고 강조하며 저도 재미있네요 라고 혜리를 저격하는 뉘앙스를 보였죠. 이러한 한소희는 그를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소희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강아지 칼 사지는 출격인데 소시오패스냐? 본인 이미지 셀프 추락! 웅장하다 진짜 한소희 말렸네 건방진애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승연애를 부정한 한소희가 열애설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한소희가 혜리에게 뺏지 않았을 뿐 유준열과 열애는 사실이라는 행간이 익혔죠. 한소희, 유준열, 캐리 사이 삼각관계가 묘하게 형성됐고 환승연애든 그냥 연애든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국 한소희는 16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을 글을 남겼습니다. 유준열과 열애를 인정했고 만남 시기까지 밝혔어요. 한소희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의 기사를 통해 알려드리는 게 맞지만 제 판단상 그것은 아무래도 통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제 팬들에게 상처가 덜 되고자 이렇게 글을 쓴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이는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소희는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사진전을 통해 만난 건 사실이다. 포토그래퍼인 친구를 통해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간 것이고 같이 작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인사차 들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계속해서 한소희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당신은 2024년의 시작이었다. 그분과의 이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가 되었고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은 바 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속했다고 털어놨어요. 또 한소희는 찌질한 제 인스타 스토리 맞다. 찌질하고 구차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 걸 제가 환승했다는 루머와 이야기들이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한 것 같다. 이 점은 그분께도 사과를 드릴 것이라며 류준열의 전 연인 혜리에게 사과할 뜻을 전했어요. 한소희는 현명이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나온 행동이라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제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바다라고 했는데요. 아울러 한소희는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나이 서른 먹고 이렇게나마 칠칠치 못하고 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있어서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듯 하다라며 반성했어요. 한소희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어쩌면 저를 더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우친 삶을 살다 보니 그 찰나의 과정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며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진 몇 장 동영상 몇 편이 아닐 텐데 말이다. 자만하고 거만해 보이는 제 태도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한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저는 이미 그런 나쁜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준열은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데이트 목격탐이 처음 나왔을 당시 소속사를 통한 하와이 체류 인정이 전부였죠. 이후 전 연인이었던 해리가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고 현 연인 한소희마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도 유준열은 평온한 듯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한소희가 유준열과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한소희가 연일 유준열을 대신해 혜리에게도 사과했지만 그 직후에도 유준열은 침묵을 지키고 있죠. 소속사를 통해서나마 뭔가 알리긴 알렸는데요. 유준열의 소속사 CJS 스튜디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준열은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 유준열은 결별 이후 한소희를 알게 됐고 최근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소속사는 앞으로도 당사는 배우의 최소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사생활을 낱낱이 밝히고 증명하라는 요청에는 일일이 입장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또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사생활 공간에서 나온 목격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던 유일한 공식 입장은 회사의 뜻일까요? 류준열의 소신일까요? 한소희는 직접 올린 블로그 게시물 내에 있는 수많은 악플과 응원 속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류준열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전하지 않고 있죠. 그는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한소희의 사이다 대처가 있었기에 더욱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네요. 여자친구 한소희 뒤에서 숨어서 팬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류준열로 남을지 궁금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그야말로 분분한데요. 어디 한쪽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체 왜 류준열을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가 제일 이해 안 된다. 류준열의 보이지 않는 매력이 뭔가 대단한가 보다. 환승도 아니라면 헤어진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먼저 sns로 재밌네 이러면서 사람들 억측하게 만든 게 문제 아닌가. 캐리 인스타 아니었으면 그냥 새로운 열애설 하나일 뿐이었을 텐데 뭔가 일부러 도화선을 만든 것 같다. 전 남친이랑 안 좋게 헤어졌으면 둘이서 이야기해서 해결할 것이지 애매한 글 하나로 아주 전국구로 욕먹게 만들었네. 배우에게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본인도 알 텐데 같은 연예인으로서 억측 난무하게 만드는 sns를 먼저 올린 거 자체가 너무 경솔했다. 환승 아니면 된 거지 근데 그거 받아쳐서 인스타에서 혼자 열낸 거는 좀 깬다. 여자 둘은 난리 났고 그 가운데 남자는 한마디를 안 하네 하는 모습들이 유치한 게 이 연애도 오래 안 갈 것 같다. 이번 일로 한소희가 보기보다 생각이 많이 어리다는 것만 알았다. 그래도 해리가 한참 선배인데 이번에는 한소희가 급발진한 거 맞다. 환승이 아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남자가 하는 말만 고지곳대로 믿고 좋은 감정 쌓았을 수 있지 않나. 전 여자친구 쪽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남자가 됐다고 거짓말하면 상대는 믿는 수밖에 늘 여자 뒤에 숨내 이 사람은 새 연인은 본인이 환승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환승인지는 전 연인 사이 둘만 아는 거지. 새 연인이 환승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남자 쪽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대충 답 나오지 않나. 유준열이 이런 스캔들의 중심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된다 등 여전히 감논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열애설은 여자 연예인은 사과를 하고 남자 연예인은 침묵으로 일관하다 고소공지를 하는 게 대세인가 보네요. 두 사람 행복한 만남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